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18번 2021년 9월 모의고사 19번 글의 목적 파악입니다 보통 글의 목적은 편집 글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래서 살펴보면 뭐 받는 사람 나오고 있고 끝에 보낸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 미스터 데니스 브라운 이구요 어떤 남자 한명에게 보내는거고 보낸사람은 뭐 마크스 리 라는 오너 g&d 레스토란트네요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고 직책이고 회사 이름이고 이랬네요 어떤 회사 때 식당인것 같아요 식당 주인이 어떤 남자한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 at g&d 레스토란트 위에는 이게 삽입된 겁니다 우리 어디에서는 are honored and delighted to invite you to our annual for dinner ok 그래서 the annual event will be held on october 1st 2021 at our restaurant 자 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뭐 invite라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뭐 the annual event will be held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g&d 식당에서는 are honored 어떻다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고 honored 하면 뭐 영광스러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딜라이티드는 해피의 뜻이죠 뭐 플리즈드의 뜻입니다 우리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투부정사로 붙어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거의 대부분 감정의 원인이죠 to invite you 뭐 하게 돼서 당신을 초대하게 돼서 여기에 you는 뭐 미스터 데니스 브라운이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to our annual full dinner annual 이란 단어는 같은 말이 yearly 입니다 yearly 매년마다 하는 이란 뜻 1년마다 every year 이 뜻입니다 annual yearly 우리들의 매년마다 개최되는 full dinner 뭐 이 대문자 대문자 써 있어서 고유명사지만 뭐 우리가 뜻도 담고 있는 고유명사죠 뭐 가을에 하는 저녁 식사 행사를 매년마다 개최하는데 초대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의 종류를 보면 invite 라는 단어로 봐서 이 글의 종류는 뭐다 인비 테이 시연 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대 초대 그러니까 식당에서 annual full dinner 파티를 하는데 지금 미스터 데니스 브라운 이란 사람을 초대하게 돼서 딜라이티드 하고 honored 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will be held 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조동사 bpp 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여기에 held 란 단어 홀드로부터 왔고 홀드는 붙들다 잡다란 뜻도 있지만 홀드업 파티 이렇게 하면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란 뜻도 있으니까 개최 하다의 뜻의 수동태 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 행사 여기에서 얘기하는 디 에뉴얼 이벤트는 full dinner 파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열릴 거다 미래시제로 표현했구요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왠에 대한 대답 전치사 온 뭐 앳 이런 것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 10월 1일날 우리 식당에서 gnd 레스토란에서 열릴 거다 행사의 날짜와 장소를 will be held 라는 수동태를 사용해서 했구요 그 다음은 at the event we will be introducing new wonderful dishes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ok 그래서 그 행사에서 자기들이 뭐 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행사에서 for dinner에서 annual for dinner에서 we will be introducing 우리가 뭐하게 될 거다 소개하게 될 거다 무엇을 소개하게 될 거다 새롭고 환상적인 여기에 뭐 음식들이겠죠 new wonderful dishes 관계사 떴습니다 dish in addition 어떤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우리 식당이 곧 제공하게 될 그 신메뉴를 공개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메뉴 공개할 거예요 t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offer 하면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눈에 띄는 문법적으로 봐야 될 건 will be doing will be doing 입니다 will be pp 가 아니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근데 뭐 will introduce 뭐 내용상 will we will introduce 뭐 여기도 마찬가지 our restaurant will offer 해도 아무 상관없구요 굳이 여기에 미래 자 여기는 미래 시제인데 진행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pp 형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앞에 보면 will be pp 가 와서 조동사 수동태인데 얘는 수동태가 아니구요 우리가 소개를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식당이 제공을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니까 관계니까 여기 pp 형이 아닌 여기도 ing 여기도 ing 를 써야 된다라는 문법적인 것들 챙겨두세요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개하는 중일 거다 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하려고 will be doing will be doing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계사 that은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생략도 가능한 목적과 관계 대명사고 뭐 이 자리에 what 같은 거 오면 안되겠다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의 역할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what 같은 게 오지 않도록 만약에 뭐 굳이 what을 쓰고 싶다면 will be introducing what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soon 이런 식으로 선행사를 다 잡아먹어 줘야지 new wonderful dishes 를 잡아먹어 줘야지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을 거 있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여기서 이제 뭐 할 건지 행사에서 뭐 할 건지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출시할 예정인 메뉴를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미래 시절에 썼죠 오프링할 new wonderful dishes 를 will be introducing 소개하고 읽게 될 겁니다 This delicious dishes will showcase the amazing talents of our gifted chefs Also our chefs will be providing cooking tips ideas on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and special recipes 까지 볼까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들이 여기에 쇼케이스는 주로 쇼케이스는 명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쇼의 뜻입니다 보여줄 거다 이 맛있는 음식들이 보여줄 겁니다 뭐를 보여줄 거다 놀라운 탤런트 하면 재능이죠 재능 바꿔 쓸 수 있는 건 gift 가 있죠 amazing gift 우리 선물할 때 그 단어입니다 gift 가 선물이란 뜻 이외에 재능이란 뜻도 있어요 보여줄 건데 뭐 놀라운 재능이죠 누가 가지고 있는 of our gifted gifted 가 나오고 있네요 gifted 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talented 입니다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talented the chefs gifted the chefs 우리 재능이 넘치는 요리사들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lso 부쳐서 이제 뭐 그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our chefs will be providing 뭐하고 있게 될 거다 제공하고 있게 될 거다 우리의 요리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중일 거다 오케이 무엇을 cooking tips를 요리의 뭐 어떤 팁이죠 요리 팁을 제공해 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쉼표는 뭐하는 쉼표냐 동격의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cooking tips 하고 ideas 가 동격이란 말이야 뭐 인 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주의해야 할 주의해야 할 형태가 보입니다 on what to buy ideas on what to buy ideas on 어떤 것 하면 뭐 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건데요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식당을 아 뭐야 부엌을 위해서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and special 아 미안합니다 여기 동격이 아니군요 그냥 열거였습니다 열거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a랑 cooking tips랑 그 다음 b랑 ideas on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and c랑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의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will be providing 주고 있는 중이니까 제공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프티드 셰프였죠 재능있는 요리사들이 뭘 줄 거냐 하면 요리의 팁과 그 다음에 ideas on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여러분들의 부엌을 위해서 무엇을 구입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특별한 조리법들을 여러분들한테 providing 하고 있게 될 겁니다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t gnd restaurant would be more than grateful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occasion and be part of our celebration 까지 볼까요 그래서 우리 gnd 식당에서는 would be more than grateful 그래이트풀 하면 같은 말이 thankful 이죠 thankful 감사하는 이란 뜻의 형성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re than 더 할 나위 없이 고마워 할 겁니다 감사할 거예요 우리 gnd 레스토란트에 더 할 나위 없이 grateful 감사할 겁니다 자 make it 하면 원래 만들다 이런 뜻이겠지만 make it to this special occasion 까지 다 합치면 이 특별한 행사에 오실 수 있다면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occasion 의 뜻은 make it이 시간에 맞춰 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make it이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자는 뜻으로 이미 중학교 때 대화 파트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when can you make it? 시간 약속할 때 when can you make it?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몇 시에 너는 올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make it은 시간에 맞춰서 어떤 행사장에 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occasion 그 다음에 occasion은 같은 말이 event죠 행사라 뜻입니다 occasion event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event 여기서 얘기하는 건 annual fall dinner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 만약에 오실 수 있다면 we would be more than grateful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nd 다음에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에 and 다음에 b가 왜 나왔냐면 얘하고 똑같은 겁니까? we 이건 귀찮으니까 빼고 we would be more than grateful 할 거고 we 아 아니네요 if you can이 생략됐습니다 if you can이 생략됐으니까 can 조동사 뒤에는 b죠 여러분들이 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하고 그리고 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네요 그니까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event occasion and if you can be part of our celebr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특별한 행사에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셀러브레이션 하면 행사 축하 뭐 이런 뜻으로 쓰겠죠 축하 행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축하 행사 be part of 하면 뭐 뭐의 일부가 되다란 뜻이고 결국은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그러니까 be part of 대신 쓸 수 있는게 participate in 이죠 그래서 if you can make it if you can participate in our celebration 참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에 뭐 시간 맞춰 오실 수 있다면 we would be more than grateful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조심해야 될 거 보이죠 2D의 이 형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학수고대하고 갑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이 투가 전치사의 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c 형태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Look forward to 하면 뭐뭇을 학수고대하다 뭐뭇을 기대하다 기대 표현할 때 배웠고요 Thank you so much 하고 regards regards 편지 매진말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외에도 best wishes라든지 with love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진말로 쓰이고 regards도 편지 매진말에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편지 매진말로 쓰인 거고요 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리시버고요 이 사람이 샌더라는 거 받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게 invite you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you가 계속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you 어디 갔어 이런 것들이 we 나오고 you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에 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홍보, 프로모션 이런 거 아니죠? 프로모터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례행사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쵸? 연례행사가 뭐였더라? 연례행사가 뭐였더라? annual 이벤트였습니다 annual 이벤트 annual 이란 단어 나왔고요 이벤트하고 같은 말도 나왔죠 이벤트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occasion이었죠 occasion 그 다음에 invite란 단어 나오고요 GND 레스토란트 GND 레스토란트 답은 입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신입 셰프 채용 채용하다가 뭐였더라? 채용하다 하이어라든지 뭐 인플로이 이런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이어나 인플로이 이런 단어 하나도 안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홍보라 그러면 뭐 프로모트 프로모션 이런 말들이 보일 텐데요 그 다음에 뭐 사과하려고 그러면 뭐 apology apologize 이런 말들이 보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뭐 조사할 때 쓰는 게 뭐였습니까? survey 이런 단어가 있었죠 survey 이런 것들 이런 어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invite라든지 annual event 같은 이런 어휘들이 주로 보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Dear Mr. Brown We at GND 레스토란트 are 그쵸? 그래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쁘다라니까 honored 되었어요 honored and delighted pleased 그 다음에 왜 영광스럽고 왜 기쁘다 to invite you to our annual yearly fall dinner 그 다음 연례 행사가 annual occasion이 열릴 거다 했고 몇 월달에 어디에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will be held 조종사 있는 수동태 그 다음에 날짜니까 calendar time이니까 on October 1st 2021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니까 at our restaurant 해서 그 다음에 그 행사에서 we will be introducing 이었죠 우리가 뭐하고 있을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새롭고 원더풀한 디시즈를 음식들을 음식들을 그 다음에 뭐를 뭐를 보여주는 아 우리의 식당이 곧 뭐하게 제공하게 될 이었으니까 which is that 생략이죠 our restaurant will be offering 식당이 제공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i and e 그 다음에 soon shortly 곧 제공하게 될 디시들 이럴 또 변형 들어가지 자 당연히 깜짝이야 그렇습니까 곧이란 뜻으로 soon하고 shortly 같은 말이고요 곧 제공하게 될 그 다음에 디즈 딜리셔스 디시즈 윌 셔케이스 쇼 또는 얘는 뭐 prove의 뜻입니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뭐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놀라운 재능이죠 그래서 amazing 기프츠 탤런츠 누구의 of our 기프티드 셰프스 재능을 가진 할 때는 pp형 써야지 ing형 써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탤런티드도 된다 했고 탤런티드 셰프스 재능이 있는 이란 뜻으로 기프티드 탤런티드라는 pp형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능인 우리 셰프스 그래서 놀라운 재능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 또한 our chefs will be providing 그러니까 셰프가 프로바이드를 하는 관계지 프로바이드 제공을 받는 게 아니죠 만약에 you가 여기 있다면 also you will be provided 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공을 받을 거니까 하지만 셰프가 제공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ing형 cooking tips 요리법 요리의 팁 ideas on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to buy for your kitchen and special recipes 세 가지를 내용 파악에 있어서 요리사들이 세 가지 cooking tip과 부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방용품이겠죠 여기는 믹서기 좋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자주 해 드시니까 믹서기 이런 거 추천드려요 뒤집게 이런 거 추천드려요 칼은 이런 거 쓰세요 도마는 이런 게 좋던데요 이런 거 할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조리법들 we at gnd restaurant would be more than grateful appreciative 같죠 thankful 된다 했고요 감사하는 이라는 형성파 입니다 그래서 우리 gnd restaurant 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겁니다 if you can make it to this special event occasion 여러분들이 만약 이 특별한 행사에 와주실 수 있고 and if you can be 일부가 되어주실 수 있다면 can be part of 참가하실 수 있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if you can be if you can participate in 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고요 participate 많이 만나봤어요 이미 if you if you can 그 다음에 be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들의 셀러브레이션이 가르치는 것도 뭐였냐면 annual for dinner 라는 이벤트 스페셜 호케이션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뵙고 싶기 뵙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ank you so much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뭐 좀 할까 안해도 되겠지 그다음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 이번에는 글의 분위기 파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파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를 말씀드렸냐면 요즘 경향이 선택지에 있는 어휘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일단 볼까 humorous and fun 둘 다 비슷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글이 가다가 뭔가 반전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계속 꾸준하게 같은 분위기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직 and dull 어? 이것도 둘 다 지루한 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둘 다 덜도 지루한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답이라도 그리 어떤 반전이 있지 않단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 and peaceable 어? 이것도 또 같은 뜻이죠 com 뭐 평온한 peaceful 평화로운 이게 답이라도 안 뒤집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앤 익사이팅 뭐 이건 같은 말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비슷하겠죠 시끄럽고 막 흥분되는 거 흥분시키는 분위기 뭐 왁자지껄하고 막 신나는 분위기인지 그 다음에 미스테리어스 앤 프라이트닝입니다 프라이트닝 미스테리어스 하면 뭐 알 거고요 프라이트닝 하면 무섭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프라이트닝 뭐 같은 말은 스케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1,2,3,4,5 선택지가 다 글에 반전이 없음을 선택지를 미리 보는 거에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선택지를 다 봤더니 아 이거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눈치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 어느 정도 읽고 나서 답 체크하고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지만 보고 왜냐하면 반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팁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는 건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시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Matt suddenly awakened 글랜스 앗 하면 룩 앗 하고 같은 뜻입니다 글랜스 앗 힐끗 쳐다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는 건 아니고 힐끗 보는 거 짧은 시간동안 뭐 그러니까 영영풀이로 글랜스 앗을 한다면 룩 앗 썸띵 뭐 For a short time 이 뜻입니다 Look at something for a short time 힐끗 보다 그래서 Matt가 시계를 힐끗 봤죠 시간을 확인하려고 밤에 깼으니까 그래서 비인칭 주워나왔고요 It was a 3.23 새벽 2시 밤에 한가운데라 했으니까 낮 3시 23분 아니겠죠 새벽 3시 23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새벽에 갑자기 깨고 깼어 봤더니 시간이 새벽 3시 23분이야 그렇습니까 For just an instant 까지가 간투막이죠 He wondered One had awakened him 그래서 여기에 For 숫자 시간 단위네요 그렇습니까 For just an instant 하면은 명사로서 같은 말이 Moment입니다 Instant의 같은 말은 Moment 또는 뭐 While 같은 것도 있고요 While이 명사 공사로 사용되면 순간 잠깐 잠깐 For just an instant 잠깐 동안이 된거죠 아주 잠깐 동안 He wondered Matt가 궁금해 했네요 뭘 궁금해 했냐 What had awakened him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알겠습니까 자 여기 문법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일단 What had awakened him 간접 의문문인데 지금 주어가 주어가 직접 의문문에서 주어가 주어가 의문사였기 때문에 이게 간접 의문문일 때나 직접 의문문일 때나 어수는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일단 여기 간접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시제 살펴보면 여기에 wondered 궁금해 했다 과거죠 근데 여기 had awakened 대과거죠 그러니까 대과거에 지금 이제 그가 궁금해 하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 하려고 여기에 궁금해 했던 건 과거를 했으니까 그 이전에 깨웠으니까 여긴 대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뭐 awakened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awake하고 wake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 깨우다 깨다 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awake wake 깨우다도 되고요 깨다도 됩니다 내가 방금 awake나 wake가 깨우다도 되고 깨다도 된다는 걸 문법적으로 하면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hurt나 change 같은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위에 awakened은 깨다라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여기에 이게 같은 단어예요 어차피 같은 단어 같은 단어에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pp형인 거고요 뭐 어쨌든 여기는 깨다고 여기는 깨우다로 쓰였습니다 여기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자동사로 쓰였고 여기는 무엇무엇을 깨우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매트가 궁금했는데 무엇이 그를 깨웠었는지 그러니까 매트가 마음속으로 한 말을 쌍따옴표로 처리하면 what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he remembered then은 뭐 여러가지 뜻 중에서 그 순간이겠죠 그가 무엇이 날 깨웠는지 궁금해 하던 그 순간 그는 기억해냈다 뭔가 기억났단 말이죠 뭔가 기억났단 말이죠 어 뭐가 뭐 때문에 깬거지 기억이 났습니다 he had heard someone come into his room 그가 뭐했다 들었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오는 걸 들었다 됐습니까 뭐 여기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랑 여기랑 칠할 거 당연히 알겠죠 여기에 heard가 지각동사고 someone이 목적어고 이 someone이 하는 행동을 목적역 부호의 형태로 하는데 얘가 지각동사니까 come의 형태 가능한 건 come하고 뭐가 있겠다 coming 두가지가 있죠 to come이라든지 뭐 시제일치한답시고 head come이라든지 came 이딴 건 다 안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 자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여기서 뭘 할 거다 얘를 고르겠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근데 한밤중에 누가 깼어 깼는데 들었대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들었대 그럼 어떻게 했어 무서울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 모의고사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고 변형 문제니까 아 내가 모의고사 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 중요한 요령이고 선택지를 그냥 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비슷한 감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반대되는 감정이 엮여 있는지 만약에 반대되는 감정이 있다면 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전이 일어날 거고 그 뒤에 어떤 감정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잘 봐두라 할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 그러니까 덜 같은 거 이런 거 모르면 좀 낭패죠 지루한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프라이트닝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목표가 다른 거니까 mat set up in the bed rubbed his eyes and looked around the small room mat가 이제 set은 seat의 과거형이죠 sit, set, set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seat의 과거형 그러니까 일어난 거고요 침대에 일어나 앉은 거고요 그 다음에 rub 하면 문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end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가 동사 1번 과거 동사 2번도 과거 동사 3번도 end 뒤에 있는 세 번째 동사도 다 과거형태로 쭉 가져야 되겠죠 동사의 형태 mat set up 했고 mat이 rubbed his eyes 했고 and mat he 라고 하면 되겠네요 he rubbed his eyes and he looked around the small room 이렇게 쭉 end라는 병렬구조 때문에 병렬구조로 연결된 게 동사들이고 계속 과거로 쭉 가져야 되겠죠 동사 형태는 침대에 앉았고 눈을 비볐고 rub하면 비비다 문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L 발음하고 R 발음을 구분 안하고 V 발음과 B 발음을 구분 안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I love you 해야지 사랑한다가 되지 I love you 하면 난 너를 문지른다가 되기 때문에 안되겠죠 rub these eyes 그의 눈을 문질렀다 하면 눈 비비는 거고 and 그의 작은 방을 둘러봤다 이제 매트가 얘기했는데 mom? 엄마? 한밤중에 자기 방에 들어올 만한 서머는 엄마면 릴리브드 하겠죠 그쵸? 릴리브드는 뭐예요? 릴리브드 릴리브드 안도하는 이라는 만약에 여기에서 mom? 이라고 부르는데 yes I am 그래 나다 엄마다 이랬으면 미스테리오스 미스테리오스 엔드 엔드 릴리브드 이런 감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릴리브드 어떤 안도하는 됐습니까 근데 마음이라고 불렀어 he said quietly hoping he would hear his mother's voice assuring him that everything was alright 여기는 좀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좀 많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엄마? 라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하면서 희망하면서 무엇을 그가 뭐하게 될 거라고 들을 거라고 희망하면서 뭘 들을 거라고 엄마의 목소리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뭐하는? 확신시켜주는 확신을 시켜주는 누구를? 그 글을 확신시켜주는 that이야 라고 됐습니까 that은 겁만 드는 데시고 목적 거니까 생략 가능한 구조인가 assure a, b의 구조입니다 a에게 b를 확신시켜주다 그래서 확신시켜주는 뭐라고 everything was alright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리라고 바라면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라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것은 호핑의 형태 왜 이꼬라지냐 하고 그 다음에 호핑 뒤에 생략된 거 중학교 1학년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assure는 왜 또 이꼬라지냐 라는 거 이런 거 정도가 되겠죠 호핑이 이꼬라지인 이유는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거 노래를 부르면서 정원을 산책했다 이런 거 할 때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이제 분사구문이란 건 접속사랑 주어랑 날라가버리는 바람에 동사를 쓸 수가 없어서 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ing 형태로 바꿔버린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분사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라면 he said quietly and he hoped 였죠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리고 그는 희망했었다 and도 없어지고 he도 없어지니까 hoped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접속사랑 주어가 날라가면 쓰는 게 바로 뭐다 분사구문이었죠 게으른 놈들의 문법 그래서 동시동작을 나타낸 분사구문입니다 면서 했다 희망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and 여기에 보면은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and로 쭉쭉 연결됐기 때문에 he set up he locked and he looked 로 시제를 맞춰주고 있는 게 딱 보여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nd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뭔 일이냐 and가 들어가는 순간 he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and가 여기 있는 순간 얘는 hoped가 돼줘야 돼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다시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접속사가 들어가는 순간 주어동사가 올 수 있는데 주어는 생략할 수가 있잖아 반복된 주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aid랑 똑같은 형태로 다시 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and hoped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and가 없기 때문에 ing 형태의 분사구문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suring이 이꼬라진 이유는 assure가 확신을 주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여기에 엄마의 목소리가 확신을 주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확신을 받겠어 확신을 주는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ssured 같은 pp형이 오면 안 됩니다 확신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목소리죠 능동의 관계입니다 아까 셰프가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the chefs will be providing 하듯이 여기도 같이 얘와 얘의 관계가 확신시키는 그를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키는 엄마의 목소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도 능동의 관계니까 ing 형태가 와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엄마 목소리가 맞다면 문제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but이 나옵니다 but 그렇죠 but이 나오니까 엄마 목소리 안 들렸다는 것을 안 읽어봐도 알겠죠 but there was no answer 아무 답이 없었다 됐습니까 엄마였으면 아 그래 매트 나야 내 잠깐 뭐 찾으려고 들어왔어 미안하다 깨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겠죠 됐습니까 답이 없어 매트 라이드 to tell himself that he was just hearing things 그래서 여기 트라이드 이거 딱 찾아보고 이게 두 가지 뜻 중에 애썼다 라고 해야 되겠죠 시험 삼아 해봤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매트가 노력했다 뭐하고 뭐 하려고 자신에게 얘기하려고 뭐 또 겁만든 대시고 생략합니다 that he was just hearing 그가 그냥 뭐 했을 뿐이라고 뭐 띵스는 뭐 뭐 어떤 물건들 사물들 이런 뜻인데 그냥 뭔가 뭔지 모를 어떤 물건의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매트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가 그냥 뭐 했을 뿐이라고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나무 소리 뭐 바람 부는 소리 이런 거 하여튼 띵스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려고 설득하려고 했었다고 했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맞다면 또 릴리브드죠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릴리브드 할텐데 또 버스 또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계속 뭔가 엄마 목소리 기대했는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릴리브를 못하는 거죠 그쵸 뭔가 그냥 뭐 뭔가 바스락거리든 뭐 어떤 소리인 줄 알았는데 또 버스 나왔어 그러니까 또 릴리브를 못하는 거죠 but he knew he wasn't 다음에 생겼던 말은 뭐 hearing things네요 알고 있었어 그가 그냥 뭔가 뭐지 뭐 하여튼 물건 부스럭부스럭거리는 뭐 그런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 그건 아니었어 뭔가 막 드르륵 문 열렸다가 뭐 이런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there was someone in his room 그의 방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닌 거죠 지금 만약 엄마라면 뭐 새벽 3시 23분에 너희 깜짝 놀랬지 뭐 이러려고 새벽 3시 23분에 이러진 않겠죠 그렇습니까 who could hear rhythmic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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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thing 엔드 나왔습니다 엔드 나오면 늘 긴장하시고요 and it wasn't his own 문장 완벽한 문장과 문장을 엔드로 넣었으니까 뭐 동사의 형태 이런건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네요 그래서 그가 들을 수 있는데 뭐 반복적인 리듬감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긁는 것 같은 스크래치 났다 긁힌 걸 얘기하잖아요 긁는 것 같은 그러한 숨소리죠 규칙적으로 뭐 이런 소리겠죠 규칙적으로 들리는 뭔가 긁는 것 같은 호흡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잊은 뭐 이걸 잡아왔습니다 더 리듬익 스크래치 스크래티치 브리딩 워덴트 히스 온 자기 숨소리는 아니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쉬는 리듬익하고 스크래티치한 그러한 소리를 긁는 것 같은 반복적인 리듬감 있는 소리를 호흡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He lay awake for the rest of the night 뭐 다행히 뭔 일이 생긴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for the rest of the night 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완전히 깨서 누워있었다 이러고 있죠 He lay awake 깬 상태로 누워있었다 뭐동안 이 rest은 나머지죠 그날 밤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3시 23분부터 해뜨기 전까지를 for the rest of the night 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은 밤 시간 동안 완전히 깨서 누워있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레이죠 레이 아까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했는데요 오케이 여기에는 눕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무엇무엇을 못 넣죠 그러니까 눕다 라는 의미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가 누워있은 거지 그가 무언가를 눕힌 게 아니잖아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레이는 뭐로 붙어왔냐 라이로 붙어왔죠 자 라이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라이가 라이 라이드 라이드 할 때도 있고 또 라이가 라이 레이 뭐였습니까 레인 할 때도 있었죠 이거는 거짓말하다 할 때 규칙 변화고요 이거는 누워있다 할 때 불규칙 변화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당연히 과거형인 레이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설명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야 돼요 내가 뭐도 설명한 적이 있냐 레이라는 동사 원형도 설명한 적이 있어 레이의 뜻은 뭐하고 갔다 했냐면 푸트하고 갔다 했어 눕히다 두다 이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입니다 무엇무엇을 두다 무엇무엇을 눕히다 얘는 삼단보신이 레이 레이드 레이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거 말고 막 뭐 이런 거 뭐 뭐 뭐 뭐 라이드를 넣는다 이거 너무 뻔하니까 안 쏘겠고 뭐 레인을 넣는다든지 레이드를 넣는다든지 이 자리에 엉뚱한 게 있으면 아 틀렸다 누워있다라는 뜻의 과거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웨이크는 이번에는 형용서로 또 쓰였어요 그렇습니까 깬 상태로 누워있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유머러스하고 fun 할 일은 없죠 뒤에 보면 뭐 뭐야 그 뭐 레이오웨이크만 봐도 완전히 깨서 날 밤 샜다 이러면 이게 뭐 유머러스 뭐 지루하고 지루하면 깨서 있었겠습니다 다 지루하면 잤겠지 평화로운 거 전부 안 되죠 시끄럽고 막 신나는 축제 분위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리고 프라이트닝 무시무시하죠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in the middle of night 밤의 한가운데 한밤중에 매트가 suddenly하게 awakened 깼습니다 자 gradually는 반대말이니까 안되죠 gradually는 서서히 천천히 라는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gradually suddenly가 갑자기 깼습니다 he glanced glanced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려면 glanced at 해야죠 look at glanced at 비슷한 뜻이라 있습니다 glanced at his clock glanced at 뭐뭐를 쳐다보다라는 수거를 읽히란 말이에요 glanced at 뭐뭐를 look at 처럼 쉽게 쳐다봤고 비인칭 주어 it was a 23 23 23 그래서 잠깐 동안 for just an instant for just an moment for just a moment 해야 되겠지만 for just a second 잠깐 동안 이라는 while 된다 했습니다 for just a while 잠시 동안 he wondered 궁금해했던 거 과거죠 뭐가 깨웠었는지 what had awakened him 어순주의해야 할 간접의문 의문사가 주어라서 주어인 what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와야지 이상한 어순으로 보면 안되겠습니다 그는 궁금했다 무엇이 그를 깨웠었었는지 대과거 시제 had pp 나왔고요 그 순간 at that moment he remembered 기억났다 he had heard 들었었었다 had pp 나왔죠 someone coming in this room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5형식으로 표현할 때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라 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누군가를 들었다 나머지 형태는 안되고요 그래서 sit의 과거형이니까 mess set up in bed 의자에 아 참 침대에 앉아 일어나서 앉았고 rubbed his eyes 눈을 비볐고 and looked around the small room 둘러봤고요 mom 엄마요 he said quietly hoping 바라면서 he would hear 그가 들었었다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릴리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att tried try가 지금 이제 애쓰다란 뜻이 되야 되니까 to tell 밖에 안되겠고요 try to tell himself that he was just hearing things 여러가지 여러가지 어떤 물건들에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한테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또 but 그러나 이게 맞다면 믿읍도 할텐데 또 믿읍은 못 가게 but he knew he wasn't hear he wasn't hearing things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의 어떤 물건에 소리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there was someone in his room 누군가 있었고 he could 여기에 매트죠 매트 could hear rhythmic scratchy breathing and it wasn't his own 자신의 아 예 죄송한데 예 예 예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머니 아 잠깐만 그래서 자 그가 뭐 깨서 누워있었다 뭐 남은 밤 동안 이란 표현 남았죠 그래서 he lay 였죠 뭐야 he lay 그 다음에 awake 구요 awake 하면 sleepless 되겠죠 깨있었다는 얘기는 잠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for the rest of the night rest 휴식 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머지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요 뭐 아쉬운 거 하나만 수정하면 얘도 이렇게 하죠 릴리브로 넘어갈 뻔했는데 but 때문에 안 되는 거 뭐 이 정도 물건 소리를 들었을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but he wasn't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계속 릴리브 쪽으로 갈 수 없도록 but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안심시키려고 자기가 노력한 엄마 목숨 엄마 아닐까 but 아니었고 그냥 뭐 물건 부스럭거리는 소리 아니었을까 but 또 아니었고 숨소리가 들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슬슬 본격적인 지금까지는 약간 몸풀기였고요 자 지금 20번부터 나오는 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주제찾기에 들어가는 거죠 주제찾기 그러니까 주제찾기의 요령은 뭐 쉽게 할 좀 문제가 쉽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주제를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뒷받침하는 문장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제를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일관되게 가는 경우에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 주제찾기 파트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유형은 뭐 첫 번째 유형은 주제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예로 시작합니다 어떤 예를 보여줘 예를 막 보여주고 나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이런 경우에 끝에 주제가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앞에 막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뭐 예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얘를 막 읽다가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뒷부분까지 못 가고 아 시간 없는데 여기서 시간 너무 보냈다 하면서 뒷부분에 조금만 더 읽으면 답이 나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아 안 되겠다 포기 다음 문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중간에 이제 하웨버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죠 그런데 있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주제찾기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20분 문제 되게 고마워요 근데 이걸 얼른 봐야죠 선택지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해석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제는 이 다섯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택지를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1번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를 드러내야 된다 독창성 글의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표현으로 감동 줘야 된다 됐습니까 뭐 터치해야 된다 무브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안 따라지만 내가 하는 수업 방식 중에 미리 밑줄을 이렇게 쳐놓고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봐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거 뭐 전에 들어본 적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능동적이랑 능동적, 능동성을 주는 거죠 그냥 내가 주구장처럼 쫙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미리는 못하지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자 이 선택지가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가치판단의 기준점을 우리가 이 벌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주제가 되려면 글이 어때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책 많이 읽으라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독자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될라 그러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난민 난민 뭐 이런 분들 있죠 난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가치판단이죠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글 쓰는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뭐 글 쓰는 사람은 반대하면 나 반대한다 하고 명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쭉 쓴다든지 찬성한다 하고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찬성하는 이유를 쭉 쓴다든지 애매한 태도를 이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주저히 주저히 이러면 양비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된다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술 논문 같은 거죠 그렇죠 뭔가 내가 뭐 관찰문 같은 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자라나는 거 관찰하는데 그걸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꽃은 예쁘니까 빨리 자라고 저 꽃은 못생겼으니까 빨리 안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뭐 오늘 뭐 빛이 태양빛이 어땠는데 뭐 시간당 몇 시간 쬐어뒀더니 얘가 뭐 다음날 아침에 재봤더니 얼마 살아났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과학 같은 글은 그릴 때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미리 이제 주제가 뭐일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고 나서 얘를 읽다 보면 어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술을 부리면 이 중에 서로 반대 얘기를 하는 건 없어 있습니까 뭐 여기 가치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는 선택지가 보이고 만약 다른 선택지에서 독자에게 가치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뭐 열린 결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아니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에 또 시간을 줄이는 팁 중에 요런 거에다가 좀 밑줄을 거는 게 좋아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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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을 거놓으면 훨씬 더 빨리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의 시간 줄이는 팁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As you said about to write It is a word reminding yourself that why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You should avoid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여기까지 일단 가져면 되겠네요 자 as when이죠 그 다음에 set about to write는 are about to write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어? be about to do네 be about to do는 여러분도 이미 만난 적 있죠? 막 뭐 뭐 하려는 참이다 라는 뜻을 할 때 be about to do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hen you are about to write 막 네가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순간 이만이죠 막 네가 글을 쓰려고 할 때 when you said about to write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it is worth do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t is worth doing doing 할 가치가 있다 이 표현입니다 doing 할 가치가 있다 좀 특이한 점은 여기에 worth가 앞에 be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품사가 뭐겠다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는 보통 뒤에 뭔가를 붙이고 싶으면 이게 지금 동명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그렇죠? 그러면 보통 형용사가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여기에 늘 뭐가 있었냐면 전치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라는 거 late가 형용사인데 be late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이런 전치사가 늘 필요하죠 그런데 얘는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뭐 없이도 가질 수 있냐면 전치사가 없어도 가집니다 그래서 뭐뭐를 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 it is worth doing입니다 it is worth doing 동사의 형태도 doing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자 이거 가주어고 진주어다니까 to do 될 것 같은데 안 돼 it is worth doing이야 뭐뭐를 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remind는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다란 말이죠 다시 한 번 되새기다라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되새겨준 다시 생각나게 누구 이 자신한테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가치가 있대요 자 그래 주제찾기죠 주제찾기에서 뭐뭐를 하는 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주제지 뭐겠어요 됐습니까 뭐뭐를 하는 게 가치가 있다 주제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속에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시간 줄이는 방법은 쭉 훑어보고 however 같은 애가 있는지 보는 건데 중간에 기껏 눈에 띄는 건 as a result 정도밖에 없어 as a result 의 뜻은 그 결과로서 라는 뜻이니까 앞에 원인이고 뒤에 결론 맺을 때 쓰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근데 however만 찾으면 안 되는 거 알죠 however 외에 예시나 while도 그런 아로 쓸 때 있다 했어 뭐 벗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근데 however 류 라고 하죠 내가 however 같은 애들이 눈에 안 띕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제이 첫 문장만 해석 잘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데 니 자신한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는 게 가치가 있대 that 자 that that이 어디까지 가서 걸리냐면 that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걸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라는 것을 니 자신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건 가치가 있대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that why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자 여기에 while이 뭐뭐인 반면에 이거 뭐뭐하는 동안이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까 뭐뭐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while 대신에 order 같은 거 order 더 even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while이 although 대신 쓰일 때도 있으니까 while는 참 골치 아픈 놈이죠 이거 그러니까 order로 해석하면 although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a point of view 견해죠 견해 point of view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더 줄이면 견해가 되는 거죠 견해 그 다음에 ought to 는 should 하고 같은 뜻입니다 should ought to 는 should 하고 같아요 그래서 although you should have a point of view 비록 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지만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although you should have a point of view while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너는 그러니까 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너는 주관이 있어야 된다 네가 글 쓰려고 할 때 너는 확실한 확고한 주관이 서 있어야 하지만 하지만 you should avoid 피해야만 난답니다 뭐하는 것을 telling your readers 너의 독자들에게 말하는 건 피해야 된다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what to think 무엇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됐습니까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a point of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얘기하는 건 너는 주관이 있어야 되지만 딴 사람들한테 너의 독자들에게 너의 주관을 강요해서는 안 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풀어놨냐 you should avoid telling your readers what to think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가 이거하고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point of view 를 또 쓰기가 뭐하는 영어는 그렇잖아요 같은 거 쓰는 것 같은 거 쓰면 좋겠구만 됐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난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난민에 대한 뭐야 견해잖아 맞습니까 남녀차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남녀차별에 대한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what to think 가 지금 뭡니까 a point of view 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what to think 대신에 a point of view 를 쓰면 you should avoid giving your leaders a point of view 가 되는 거죠 독자들에게 너의 your your point of view 를 넣는 게 됩니다 you should avoid giving your leaders your point of view 됐습니까 너의 견해를 주려고 해서는 안 돼 됐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말하기를 피해야 한다 try to hang a question mark over it all 다음번에 그렇게 진행하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거 다른 건 다 얘기했고요 뭐 빠뜨린 거 여기에 avoid는 enjoy처럼 목적어로서 ing만 좋아하는 avoid doing 였습니다 avoid의 뜻은 피하다구요 enjoy처럼 동명사로서 동명사만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what to think 뭐 이 부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의문사 플러스 to do니까 간접 의문문 이라고 통하고 그러면 your leaders 를 데이 처리해서 what they should think 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what your readers should think 너의 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말하기를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의 관점을 주입하려고 하지마 됐습니까 그럼 뭐 독창적 견해 견해라는 얘긴 나와 근데 독창적 견해 감동은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는 걸 수동적 학습 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야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수동적 학습이죠 야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뭘까 한번 생각해봐 능동적이죠 그런 속에서 보이네요 됐습니까 일단 너무 읽은게 적어서 이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try to hang 됐습니까 try to hang a question mark over it all 됐습니까 그래서 hang 한번 걸어놓다 이랬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뭐를 걸어놓도록 애써 봐라 try to do니까 애써 보라겠죠 물음표죠 물음표를 걸어둘 수 있도록 애써 봐라 over it all 어디다가 그것에다가 여기서 it은 what to think what to think 됐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에다가 뭐를 걸어놓도록 해라 물음표를 걸어놓도록 해라 뭔 소리야 약간 이 부분에서 이게 뭔 소리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 풀어보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물음표를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에다가 계속 걸어놔라 라는 얘기는 니가 물음표를 걸어놓으라는 얘기는 뭐를 주지 말아라는 얘기야 답을 주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it이 what to think 를 잡아왔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에 대한 답을 주지 말고 계속해서 궁금해하게 만들라는 얘기인거죠 알겠습니까 a point of view 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고민하도록 만들어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지 너는 굳건한 굳건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주려고 하지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견해를 주입하려고 하지마 계속해서 그 견해에다가 독자들이 뭐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라 question mark를 달고 있을 수 있도록 해라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this way You allow your readers to think for themselves about the points and arguments you are making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이런 방식이 뭡니까 너는 굳건한 견해를 갖고 있되 스스로 계속해서 question mark what to think 에 대해서 question mark avoid telling them what to think 견해를 얘기해주는 대신에 계속해서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으로 You allow 네가 하게 해준답니다 누가 뭐하도록 너의 독자들이 think for themselves for themselves 는 우리가 제기대명사 할 때 외워야 할 수고로 만나봤습니다 for oneself 하면 뭐하고 같은 뜻이었냐 without others help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 뭐에 대해서 about the points about the points and arguments you are making 이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this way 하면 네가 가능하게 해준대요 너의 독자들이 뭐하도록 남의 도움 없이 생각하도록 뭐에 대해서 여기에 포인츠는 포인츠 오브 뷰겠죠 관점과 그 다음에 악의 만차 하면 어떤 논쟁거리를 얘기합니다 악의 만차 말다툼하다 라는 argue 라는 동사 동사도요 argue 명사형 악의 만차 you are making 네가 지금 여기서 you are writing 이라고 해도 되겠죠 you are writing 네가 쓰고 있는 네가 쓰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약 핵심 내용 주제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가 쓰고 있는 주제와 논쟁거리에 대해서 남의 도움 없이 독자들이 생각하도록 해준다 남의 도움 없이 뭘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남의 도움 없이 뭘 하는 거 답이 자꾸 어디로 가고 있죠 됐습니까 내가 요거해라 저거해라 이건 내 도움을 받는 거죠 야 이번에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자료를 쭉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니까 나 이거 이번에는 오늘은 내가 하루에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영어는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오늘은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무슨 적 학습이라고 해요 자 as a result입니다 그 결과로서인데 그 결과로서는 어떻게 한 결과로서 계속해서 남의 도움 없이 독자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주제나 논쟁거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만들었더니 그 결과로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finding themselves just as committed to the argument you've made and the insights you've exposed as you are 다 기네요 여기서 생각할 건 뭐 여기에 involved는 왜 이렇게 생겼냐 find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just as committed 그 다음에 commit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고 commit to 라는 거 commit to commit to 도 이제 고등학교 때 꼭 알아둬야 됩니다 commit to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거 숨어있네요 you've made 여기서 끝나나 여기서 끝나야 되네 여기에 병렬구조 나오고 병렬구조의 핵심은 the arguments and the insigh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렬구조에서 명사 and 명사 하고 있네요 you've exposed as you are ok 자 그래서 일단 해석하면 그 결과로써 you have been more involved 아 they they 참 your readers 독자들이 뭐 할 거다 더 관련돼 있다고 더 참가하고 있다라고 우리말스럽게 그들이 더 참가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 느낄 것이다 임버브 하면 임버브 단어 중요하고요 형태도 중요합니다 임버브는 관련시키다 너랑 너랑 이거랑 이거랑 연결시킨다 관련을 맺게 하자 인데 여기에 독자들이 주거니까 독자들이 지들이 관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어떤 주제랑 주제랑 독자들이 관련을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작가인데 여러분들에 의해서 관련되어 지는 겁니까 하면 관련되어 지는 거니까 pp형 또 여기에 feel 대신에 be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will be more involved 해야 되니까 이거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입니다 더 관련되어 진다라고 독자들이 느끼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분사국문인 거 뻔하죠 그렇죠 뭐 하면서 finding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독자들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더 아 내가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involved 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commit to 하면 commit to 하면 헌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헌신하다 commit to I commit to 난 이것에 헌신하다 헌신하다는 얘기는 푹 빠져든다 뭔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다 이 뜻이죠 헌신한다 commit to 그 다음에 commit to 원래 생긴 건 c-o-m-m-i-t t 입니다 c-o-m-m-i-t-t commi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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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조심해야 될 건 to가 전치사의 투 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것 에게 헌신하다 때 commit to 다음에 뒤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doing의 형태로 가야 됩니다 loop forward to 하고 똑같아요 뭐뭐 에게 헌신하다 니까 학교 에게 가자 할 때 그 투하고 똑같은 투구요 뒤에 만약에 동사가 오고 싶다면 doing이고 지금은 그냥 명사가 와있죠 그 다음에 자 이쯤이면 그 다음에 expose expose 하면 노출시키다 입니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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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구요 그 다음에 그럼 해석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더 뭔가 내가 이 그래 푹 관련되어 있게 느낀다는 얘기인데 그래 푹 빠진다는 얘긴거 우리말스럽게 뭐하면서 자신들이 자신들이 뭐 되어 있는 걸 만큼이나 자 이게 이제 형태 얘는 왜 이 형태야 commit to가 뭐뭐 에게 헌신하다라 그랬죠 근데 얘는 pp야 지금 헌신 되어진 그러니까 결국 committed to가 involved in 하고 같아요 involved in 만약에 committed to 대신에 뭘 쓸 수 있니 라고 하면 involved in 입니다 뭐뭐에 푹 빠져있는 뭐에 푹 빠져있는 자신이냐면 첫번째 end로 두개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쓴 논쟁거리에 푹 빠져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또 insights 하면 견해 이렇듯이 견해 견해는 견해인데 you've exposed as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노출해놓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보인 네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보인 그 견해와 그리고 네가 쓴 논쟁거리에 푹 빠져있는 독자들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더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 글에 푹 빠져있다고 느끼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글을 썼는데 결국은 에서 리저트 이게 뭔 소리 한 거냐면요 이렇게 한 결과로써 그들이 여러분들의 쓴 글의 내용에 더 푹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어휘를 두 개 꼽자면 involve하고 commit to 입니다 involve 연관시키다 라고 했죠 연관시키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라는 뜻도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commit to 헌신 하던데 헌신 방안 이라는 식으로 쓰인 거죠 헌신 되어진 거는 내가 뭔가에 헌신을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그걸 당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집중되어진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여러분들이 쓴 그 논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놓은 그 견해 여기에 인사이트가 앞에서 비슷한 거를 찾으러 가면 포인트 오브 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will have written an essay that not only a voice passively 나왔어 passivity 넣었네 passivity in the river but is 는 왜 나왔을까 interesting and gets 는 왜 쓰다랐을까 people to think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will have written 너는 뭐 저기에 you will have written 에 대해서 문법적인 설명 전번처럼 그렇게 할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네요 자 어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passivity 하면 수동성이죠 수동성 passivity 수동성 너무 이 단어 설명할 게 없네 나머지 문법이네 문법적인 건 뭐 이 부분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얘는 이거고 뭐 나돈니 나왔네 얼른 보돌소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올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올소 생략된 거고요 나돈니 A 보돌소 B 라고 읽을 예정이고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나돈니 A 보돌소 B 가 병렬구조니까 뭐랑 뭐를 연결시키는지 봤더니 나돈니 다음에 avoid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쵸 그럼 보돌소 뒤에도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니까 여기에 avoid가 아니고 avoids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m, is, r 중에 고르라면 is가 와줘야 되는 이런 구조죠 병렬구조에서 그 다음에 여기 get도 똑같은 이유고요 그 다음에 get a to do 입니다 get a to do get a to do 그러면 해석이 누가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라는 사역동사 같은 느낌이지만 get은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동사 형태는 이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mace 가 왔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할 때 mace 를 써도 되고요 has 를 써도 돼 let은 좀 어색하니까 안 되겠지만 그럼 얘들이 왔을 때는 이 뒤에 to think의 형태는 makes people think has people think 라는 그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원형으로 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고대로 내면 get people 다음에 think 는 to think 가 되어야 되지만 똑같은 의미를 makes 나 has 를 써서 전달할 수 있는데 얘들을 썼다면 to think 가 아니고 makes people think 알겠습니까 has people think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게 문법 문제라면 그 뭡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변형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바꿔놓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글을 써야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독창적 유니크 포인트 오브 뷰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양한 표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나오고요 various expressions different expressions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치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3번하고 4번하고 반대되는 얘기인거죠 가치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려면 이런 식으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난민은 찬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의 견해를 얘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관찰문 쓰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용 파악과 문법적인 걸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as you said about to write 네가 막 글을 쓰려고 할 때 when you said about to write as가 when 일때도 있고 because 일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when 시간의 as죠 it's worth reminding 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줄 가치가 있어 누구한테 네 자신에게 뭐 대디야 그래서 while 너는 뭐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while you should have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while 되고 이거는 while은 though 라 했죠 although though you should have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너는 비록 확실한 관점을 너는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지만 you should avoid telling your readers 너의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what to think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avoid 가 되면 stay away from 되겠죠 you should stay away from 그 다음에 인더우지는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인더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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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입니다 하게 해줘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피해야만 한다 인더우지는 인더우지는 하게 해줘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안되고요 그래서 관점을 주입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시 가리키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칭찾기도 what to think 또는 a point of view입니다 point of view what to think 그래서 try to hang 이었습니다 try to hang on question mark over what to think of 줄곧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this way 이런 식으로 너는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려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you allow your readers to think 그 다음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써야 될까 무슨 oneself for themselves about the points and 뭐 argument 되면 뭐 topics 여기서 quarrels 는 안됩니다 이거 왜 했냐면 argument가 주제란 뜻도 있고 말다툼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 argument는 주제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topics 는 주제란 뜻이 되고 quarrels 는 말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argument가 말다툼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긴 하지만 주제란 뜻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quarrels 가 아니고 arguments topics 네가 쓰고 있는 중인 어떤 주제와 그리고 어떤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독자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줄 수가 있다 자 렛은 안되겠죠 의미는 둘 다 같은 뜻인데 렛을 쓸 것 같으면 여기에 to think가 아니고 뭐 와야 된다 그냥 think가 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형 문제에서 만약에 to가 없고 think였다면 그때는 allow가 안되고 반대로 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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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형식 5형식 그 결과로써, hence, as a result,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그들이 더 못되어 있는 기분이 든다. 더 깊숙이 빠져진 피피형. 기분이 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형태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involved가 관련을 맺게 하던데, 여기에 데이가 독자들이야. 독자들이 관련을 맺게 된 게 아니고, 관련되어진, 더 관련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주제랑 더 깊숙이 빠진 이런 의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는 finding, 분사구문이었죠. 하면서, 발견하면서, 누구를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못되어 있는, 자, commit to는 또 involved에 뜻하여서 involved in, commit to. 근데,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한 거니까 또 피피형했습니다. committed to, 헌신되어진, 푹 빠져진, 관련 맺어진, involved in 되어있는, you made. 여러분들이 만들, 여러분들이 써왔던 주제에 더 깊숙이 빠져진 자기 자신, 또 뭐 되어있는, 뭐에 깊숙이 빠져진 insights, 어떤 견해, intuition 되겠죠. intuition you've exposed.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켰,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킨 겁니까? 노출 당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글 쓰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노출을, 주제를 노출했겠어요? 노출 당했겠어요? 노출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 플러스 pp에, pp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익스포즈드로 좀 고쳐주세요. 됐습니까? 익스포즈드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면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뭐 해왔던, 여기에 선생님 pp인데요. have plus pp는 수동이 아니잖아. I haven't known이 내가 알려졌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as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네가 너인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있는 그대로, 너를 있는 그대로, 너를 있는 그대로, 네가 노출시킨, 여러분들이 노출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글 쓰는 얘기하니까 you've written의 뜻입니다. you've written. 그러니까 쓰는 게 자신의 견해를 익스포즈하는 행위잖아. 뭔가 글을 쓰는 게 자신의 견해를 익스포즈,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쓴 어떤 insight, intuition에 더 못 외워져 있는 헌신당한 독자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 내가 이 주제에 깊숙이 인벌브드 되어져 있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you will have written, 네가 뭐 해왔, 여기 참 이거에 설명 안 했구나. you will have written은 미래 완료 시절입니다. 미래 완료 시절. 그때쯤 뭐뭐 하게 됐을 거야.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될 거야? 쓰게 될 거야. on essay. 글이죠. 글. 글은 글인데, that. essay를 꾸며주는 관계사절, that 또는 which이겠죠. 그리고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병렬구조 때문에 살짝 안 보이긴 하지만 avoid라는 동사가 나와있죠.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that 또는 which입니다. 그래서 essay. essay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글은 글인데, 뭐 할 뿐만 아니라, 뭐를 피할 뿐만 아니라,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수동성을 피해야 되는 거죠.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but, is였죠. avoid하고 똑같은 이유로, 독자들에게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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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하도록 만드는,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essay를 쓰게 될 것이다. 뭐 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는,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에세이를, 여러분들이, 쓰는 행동을, 완료해 있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밀린게 너무 많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신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1번 유형이 신유형은 맞아요. 나온 지 한 2, 3년 됐어요. 신유형은 맞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글 속에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거 그냥,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matter, out of place, matter가 어떤, 뭐, 문제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어, out of place, 어떤 장소 밖에 있는 거니까, 뭐, 제 위치에 안 있는 물질, 뭐, 아니면 제 위치에 안 있는 어떤, 뭐, 문제, 제 자리에 안 있는, 뭐, 그 장소에 없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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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er, matter, out of place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주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이 문제도, 21번 문제도, 어떤 단어의 뜻을, 진정한 뜻이 뭐냐라고 찾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주제 찾기, 일부, 지제 찾기 문제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녀석, 뭐냐, 어디 있냐. 음, 어디 있지? 밑줄이 없으니까 안 보이네. 어, 여기 있네? 어, 짱딱이 안 있네. matter, out of place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matter, out of place라는 단어를, 비교적 글의 앞쪽에다 던져놓고, 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글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주제는 이 뒤쪽에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좀 matter, out of place가 의미하는 게 조금,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놔둬고, 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게 될 거다?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글의 구조입니다. 자, nothing is a trash by nature. 자, 첫 문장, 중요한데 짧고 좋네요. 그 어느 것도 쓰레기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by nature.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것도 쓰레기는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다. 그럼 원래부터 쓰레기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상황,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첫 문장은. 아무것도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 아래 내용은 뭐냐?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는데, 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 학자겠죠, 학자. 무슨 학자입니까? 고인류 학자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 검색어 누르면 안 되는데? 인류 학자, 인류 학자. 고인류 학자까지는 아니고, 인류 학자네요. 그래서, 뭐, 인류 학자인 메리 더글라스 하는 사람이, brings back, 뭔가 다시 갖고 왔대요. 그리고, analyze, 뭐 했다, 분석했다, 꼼꼼히 들여다봤단 얘기죠. The common saying, 흔히 하는 말. 인류 학자, 이 사람이, 뭔가 가지고 와서, 흔히 하는 말인, 뭔가를 가지고 와서, 오케이, 그래서 that 나왔고요. that dirty is a matter of out of place. 자, 이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동격의 that. 그래서, 동격의 that는, 뭐, 뭐, 인, 뭐, 그러니까. Dirt is a matter of out of place. 라는 흔히 하는 말. 자, 동격의 that에서 주의해야 될 건, 동격의 that이 하는 짓이 되게, 뭐랑 비슷하게 보이냐면, 관계사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럼, 얘를, 관계사랑 비슷하게 보이냐면, 얘를 이렇게 해놓고, 어, 뭔지는, matter of place. 라는 흔히 하는 말. 어떤 흔히 하는 말, 뭔지는 matter of out of place. 라는 흔히 하는 말. 어, 이거 얘가 꾸며주는가 보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that 뒤에 이렇게 보면, 이거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관계사라면, 얘를 어디 집어넣을 데가 있어야 돼. 앞만 길어봤자, it 해가지고, 어디다 넣을 수 있어야 관계사일 건데, 아무데도 넣을 데가 없어. 완벽하기 때문에. 마치 겁만 드는 데처럼, 뒤에가 완벽하게, it이, 또는 뭐, 더 common saying이 들어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뭐처럼 엄청나게 보이지만, 관계사처럼 엄청나게 보이지만, 관계사가 아니고, 뭐다? 얘는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뭐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that을 나는 절대 안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럼 that 쓰지 말고, 여기다가 쉼표하고, 동격의 쉼표를 써. 그러면 saying, dirt is metal out of plac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격의 that입니다. 여덟 번째 that이야. that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that이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동격의 that입니다. 그 말은 위치로 치환할 수 없다. 흔히,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 말을, 흔히 하는 말인,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 라는 말을, 뭐에서 brings back?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분석했대요. 하필이면 누가? 인류학자가. 인류학자가,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 알겠습니까? 자, 이 dirt이 먼지니까, 이 matter가 문제라는 뜻도 있고, 물질이라는 뜻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out of place는, 뭐 어떤 장소 밖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제자리 밖에 있는? 뭐 이럴 수도 있겠대요. 이 dirt하고 통하는 게 뭐예요? dirt하고,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dirt하고 통하는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trash가 보이죠. 그쵸?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첫 문장에, nothing is a dirt by nature. 원래부터 쓰레기는 없어.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문화, 아니, 인류학자, 문화, 인류학자, 그냥 인류학자가, 흔히 하는 말인, dirt is a matter out of place. 라는 말을, 꼼꼼히,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한, 그 결과를 얘기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단어부터 먼저 쭉, 전에 하듯이 단어 하겠습니다. relative 할 거고, 그 다음에, emphasis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이닝 테이블, 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기대명사, 인, 제기대명사 계속 보여요. 여기, 뭐, similarly, 알텐데, 알텐데, 그 다음에, 단어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 sort. involve 또 나온다. 그 다음에, 뭐, systemic ordering. 그 다음에, classify. eliminate. 원래 스펠링은, E 빼고, E로, 아, ing 빼고, E로 끝납니다. eliminate. 뭐, 덫은 알겠지. 오케이, process. 어휘는, 이런 것들 할 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는, 음, 뭐, not a, but be,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죠. not a, but be. 그 다음에, 뭐, 댐이 왜 왔을까, 뭐, 뭐, 드리브, 그게 어려운 건 없고, 뭐, 얘는 왜 ing 붙이고 있냐, 얘는 왜 pp야, 다 붙고 있냐, 이러면 안되면, 이거 옷이란 뜻의 단어죠. 그리고, 얘는 왜 이런 거 붙어 있냐, 왜 아니지 붙어 있냐, 아, 아, 그래서 단어 analyze는, 아까 얘기했고, 분석하다. 그 다음에, relative 하면, 상대적인, relative, 상대적인, 그 다음에, emphasize, emphasize, 뭐, 원래 이제, 여기에, S, I, Z, E까지가, 동사의 원래 모습입니다. emphasize 하면, 강조하다, emphasize, 강조하다, 그 다음에, in oneself 하면, naturally입니다. in oneself 하면, naturally, 원래부터, 이렇게 되시면, 원래부터, naturally, in oneself는, naturally입니다. naturally 써 드릴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하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 다음에, and so on, 기타 등등, and so on, 기타 등등, 같은 말은, and so forth, and so forth, and so on, and so forth, 그 다음에, sort, 분류하다, 그 다음에, involve, 아까 얘기했죠, 연관을 맺게 하다, 관련 짓다, 깊이 빠지게 하다, 그 다음에, systemic ordering, 체계적인, 정리, 체계적 정리, systemic ordering, 체계적인, systemic, 체계적인 ordering, 정렬, 정리, 그 다음에, classify, 정리하다, 분류하다, 계급을 나누다, classify, 분류하다, 계급을 매기다, 그 다음에, eliminate, 제거하다, remove하고 같습니다, remove, 저 어디 나오죠, eliminate, 제거하다, remove하고 같습니다, 더듬습니다, 더듬, 그리하여, 라는 뜻이구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래서, process, 과정이죠, 과정, 더듬는, hence, 아까 봤던, hence, there of four, as a result, 하고 같은, 접속 부사입니다, 더듬가, 원래 위치를, eliminating, 앞에 있어야 돼요, 더듬, eliminating, dirt, is a positive, process,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놓을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법적인 것은, 이제, 설명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여기까지 했고, Dirt is a relative, 라고 했어, 자, 먼지는 어떻다, 상대적이다, 자, 상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얘한테는, 더듬가, 더듬한 거고, 얘한테는, 더듬가, 더듬하지 않은 거일 수 있는 거, 이런 걸, 상대적이라 그러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 말인거죠, 그러니까, 뭘 보고, 저거 먼지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 저거는 금가루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같이, 무가치할 수도 있고, useless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useful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he가 아까 나왔던, anthropologist죠, 문화학자, 그래서, 그녀가,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강조하냐, shoes are not dirty in themselves, 그래서 신발은, 어떠치 않다, 원래부터, 더러운 게 아니야, but, not a, but b는, a 아니고, b다, 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a 말고, b다, not a, but b죠, not only a, but also b는, 둘 다 동그라미인데, not a, but b는, a는 x고, b가 동그라미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더러운 게 아니고, 그러면, but b, b가 동그라미 됐으니까, it is dirty,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래서, 더럽다, 뭐 하는 것이, 그것들을 두는 것이, 이번에, place는, 동사입니다, put의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럽다, 뭐 하는 게, 그것들을 두는 것이, 어따가, on the dining table, 식탁 위에다 두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신발이, 현관에 있을 때,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어디에 있으면, 더러운 거다, 식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더러운 거다, 이런 걸 보고, 상대적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땡땡 했어, 땡땡, 그러니까, 예를 쭉, 들겠다, 이거, 슈즈가, 더러울 때와, 안 더러울 때, 안 더러울 때랑, 더러울 때, 그 다음에, 이번엔, 푸드가, 더러울 때랑, 안 더러울 때, 얘기할 것 같죠, 음식 또한, 원래 더러운 거 아니다, but, it is dirty, 더럽다, 음식이, to leave pots and pans in the bedroom, 뭐 하는 게, 뭐, 이거, 조리도구죠,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걸, 어디다 두는 거, 침실에다 두면, 침실에 막, 후라이팬 같은, 요리하고 나서, 갖다 놓으면, 더러운 거 된단 말이죠, or, food all over the club, 또 뭐, 옷에 막, 묻어있는 음식도 더럽다, 옷에 막, 묻어있는 음식이나, 침실에 와 있는, 팬이나, 또는, 팥, 냄비나, 속 같은 것들은 더럽다, 땡땡, 또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뭐 하는 거야, 뒷받침, 예를 들어서, 지금, 주세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야, 음식 더러운 거 아니잖아, 니가 먹을 땐, 근데, 니 옷에 묻어있으면, 더럽다 그러잖아,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상황에 따라서, relative 하다, 상대적이다, 아, 진짜 이것들,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다 받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시멜러리가 나왔어요, 비슷한 예를 또, 주겠단 얘기죠, bathroom items, in the living room, 뭐, bathroom items, 하면,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 소울, 이런 것들, 그쵸, 그게 어디에 있으면, 거시에 있으면, 아, 더러워요, 여기 왜 있어, 여기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아, 이거 되게 고마워요, 그니까,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이해했으면, 이 정도에서, matter, out of place가, 뭔지를 했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되겠다, 1, 2, 3, 4, 5, 중에 뭐가 답일까를, 봐주는 게 좋아요, 원래, 이 문제를 푸는 게, 목표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보겠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또, clothing, clothing, 클로딩은 클로디닝인데, 뭐에 있는, lying on chairs, 의자 위에, 놓여있는 옷, 이것도 더럽단 말이죠, 옷은, 옷장이나, 옷걸이에 걸려있었는데, 어디에 놓여있어, 의자 위에 놓여있는 옷, 더럽다 그러죠, 또 땡땡 나왔어, outdoor things, 밖에 있어야 할 물건들, 또, 뭐 되어 있는, 놓여있는, 어디에, 실내에 놓여있는, 뭐, 공원 벤치, 공원 벤치, 이거 튼튼하고 좋네, 이러면서, 집에 소파 대신 들고 들어왔어, 이게 여기 왜 있어, 밖에 흙 먼지 묻어 더러운데, 됐습니까, upstairs things, downstairs, 어디에 있어야 할 물건들, 위층에 있어야 할 물건들, 어디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위에 있어, 지자리에, 그러니까, out of place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out of place, 지자리에 없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지 않은 곳에 있는, 물건이 결국, 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트래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dirt가 된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예상사 5 중에, 답을 고르면 되겠죠, 나는 지금, 마킹해놓은 것 때문에, 밑에 못 보겠는데, 뭐, 세 개 중에 한 번 볼까,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broken, 완전히 부서진 물건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고상난 게, 쓰레기가 아니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곳에 있는 거죠, 답이 될 리가 없고요, A tiny dust that nobody notices,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먼지, 아니죠, 때와 장소가, 어울리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A dirt but renewable material, 뭐이긴 하지만, 쓰레기, 먼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물질, 새롭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물질, 아니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해요, 1, 2, 3 중엔 답이 없네요, 자, 그런 다음에, answer on 나왔어요, 뭔가 기타 등등, 여기 기타 등등은, 결국 뭐에 맞지 않는,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엉뚱한 곳에 있는, 엉뚱한 물건들을, 전부 다, dirt, trash 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 그래서, 뭐해, 쭉, 가면, 이게, involved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동명사 주어여, 동명사 주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주어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involved 직전까지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건, 일단, 동명사 주어를 쓰면서,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뭐 하려고, 이,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을, 못 알아들을까봐, 지금부터,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을, 좀 더 설명해 줄게, 라는 말을, 덧붙여 버렸어, 그래서 주어가, 이만큼 길어졌고,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involved의 형태는, involve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volved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뭐, 수반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수반한다, 수반한다, 동반한다, 수반한다, 동반한다, 수반한다는 얘기가, 좀 어려우면, 데리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들, 이걸 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sorry in the dirty, from the clean, 뭐로부터, 깨끗한 걸로부터, 여기에,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로서, 더러운 것들, 깨끗한 것들,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인데, 거기서, 이게 뭐, clean things, dirty things, 의 뜻으로 쓰였어요, dirty people, clean people, 이 아니고, 그래서, 깨끗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것, 됐습니까, 정리하는 것,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안다면, 이게 involved으로 가는 거야,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수반한다, 체계적인 정리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removing으로 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removing the shoes from the table, 쉽네, 뭐 하는 거, dining 테이블에서, 뭐를 치우는 행위, 신발을 치우는 행위가, sorting the dirty, from the cleaners, 해당된단 말이죠, putting the dirty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그래서,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는, 이런 거 말이야,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수반한다, 포함한다, 연결된다, 연관된다, 체계적, 그 다음에, 엔드로 이제, 여기에, ing, end, ing인 거죠, 뭐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 그래서, 체계적인 정리와, 클래시파잉, 뭐 하는 것, 구별, 뭐야, 뭐야, 계급을 매기는 거,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라 하면 돼요, sorting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sort, order, classify, 전부 같은 말입니다, sort, 정리하다, order, 정리하다, 순서,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고, classify, 분류하다, 분류하는 거, 정리한단 말입니다, eliminating dirt is a positive process, 그래서, 뭐 하는 것,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행위다, 어떤 과정이다, 긍정적인 과정이다,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긍정적 과정이다, 긍정적, 먼지를 제거하는 게, 결국 뭡니까, 지자리에 있지 않은 걸, 지자리에 갖다 놓는 행위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4번 5번, what can be easily replaced, 뭐 할 수 있는 거,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거, 아, 이거 대신 이거, 이것도 아니죠, 쉽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요, a thing that is not in order, 그러니까, not in order가, 위에서, out of place를 얘기한 거죠, not in order, 정리되어 있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정리 안된 물건, 정리 안된 물건, 정리 안된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머리빗이, 현관에 있다면, 정리 안된 물건이고, 여러분들의 신발이, 식탁 위에 올라 있다면, 정리 안된 물건이죠, 됐습니까, 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관련된 것은, 관련된 뭐, 자료는, 21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안녕히 돼 봤으세요, 예, 예,